뛰거나 또는 벤치프레스 하려고 누우거나 하면은 자 봐봐요 얘는 지금 부분처럼 예 안녕하십니까 갯섭TV의 김승현입니다 따라할 수가 없네 뭐 그냥 흉내만 내봤고 고독한 갯TV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운동 영상은 아니고요 거의 뭐 10명 중에 한 7명은 쓰고 계신 아이템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템들 써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제품을 또 추천하는지 운동할 때 어떤 제품 쓰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이 아이템 기기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뭐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딱 운동할 때 뭐가 더 편한가 이 측면에서만 맞춰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모든 제품 다 있으면 좋겠지만 갖고 있는 게 총 3개 원래는 4개 아 5개입니다만 하나는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일 처음 이제 샀던 거 여러분들도 마트형 가지시겠지만 에어팟 1세대입니다 자 요거는 제 귓구멍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얘는 너무 잘 떨어져요 이렇게 차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거든요 이럴 때는 문제 없는데 뛰거나 또는 벤치프레스 하려고 누우거나 하면은 자 봐봐요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도 쓰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자냐 고민하다가 액세서리가 있어요 띄워가지고 귀에 맞게 맞춰주는 안 빠지게 근데 그거를 끼우면 여기에 또 충전을 못해요 안 들어가서 너무 짜증나서 이 녀석은 그냥 봉인해두고 한 6개월 쓰다가 아이팟 프로를 샀습니다 그거는 이제 커널형이라서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커널형 자체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오래 쓰다보면 생깁니다 그게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썼는데 음질이 저는 진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다 애플의 감성값을 내가 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아까 맞춘자 표시 잃어버렸어요 분실을 하면서 이거를 샀어요 비츠 스튜디오 버즈입니다 일단은 비츠 자체가 감성이 또 있죠 또 잘 썼습니다만 얘 단점은요 좀 커요 귓구멍 꽉 차 얘는 오히려 그래서 안 빠지기는 안 빠지는데 덜어는 빠지더라고요 한 번 제가 떨어뜨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빼고는 또 안 떨어졌었어요 확실히 뛸 때는 좀 불안한데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풀업을 하거나 할 때는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벤치며 풀업이며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바로 빠지는데 얘는 지금 뭐처럼 야야 이거 해도 안 빠집니다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만족스러웠어요 얘 쓰면서 불만이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쓰다가 제가 광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지름신이 오게 되죠 뭐냐 뱅앤올룹슨 이게 출시된다 이 광고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사전예약 진로구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 다른 거는 페어링이 되게 심해요 아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사자마자 하고 거의 그냥 그냥 귀에 꽂고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예요 페어링 단계가 되게 간단해서 근데 얘는 앱을 통해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페어링 하는데 이거 1시간 걸렸어요 자꾸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단점 근데 폼팁도 주고 이어팁이 4개나 들어있어요 4개나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이거는 저 제 사이즈에 딱 맞는 걸 제가 끼워놓은 거고 큰 거 작은 거 다 있어 그래서 아 역시 돈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왜냐하면 제일 비싸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얘도 역시나 제 귀에 딱 맞다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디자인 자체도 제일 고급져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비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은하게 약간 푸른빛 살짝 도는 이런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일단은 페어링이 좀 내가 헷갈려서 그렇지 그 앱 자체는 되게 편의성이 높아가지고 이퀄라이저라 그러죠 아주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요 운동하다가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러면 휴대전화는 기구 옆에다가 놓고 내가 몸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면 요 두 제품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문 닫는 순간 바로 끊기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이거 보고 와 쩐다 왜냐면 그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은근 신경 쓰이는 점이었는데 얘는 계속 끝까지 블루투스 기능이 연결되는 거 보고 기술력이 정말 좋구나 이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운동할 때는 돈이 비싸서 그런 건지 내가 뭐 마음이 그런 건지 편향이 된 건지는 몰라도 저는 어쨌든 이 벵앤올룸슨 베어플레이 엑스 자체가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금도 세 개 중에 얘는 사실상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소장용 실제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얘도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이거죠 근데 왜 하나면 되지 뭐 두세 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팔려고요 왜냐면 이 두 개 가격이에요 합친 거보다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벵앤올룸슨 뭐 추천을 드리지만 단점은 무지하게 깡패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 가격이야 뭐 괜찮아 하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썼던 이제까지 썼던 이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한번 쓰게 해봤습니다 전문 리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음질이 어쩌고저쩌고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난 운동하기 편한 것만 딱 말씀드렸어요 귓구멍에 따라서는 이것도 운동하기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귓구멍이 좀 특이한 분들은 운동하다 보면 자주 빠질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요 두 개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가장 편한 거는 벵앤올룸슨의 베어플레이 X 구요 비츠스튜디오 버즈 역시도 편한 편이지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봤습니다 저도 단순 편한 거 따지면 오히려 얘가 꼴찌예요 다만 귓구멍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앞섰다 가장 편한 건 솔직히 얘가 편해요 착용 안 한 거 같아 근데 귓구멍에서 빠진다 제일 중간인데 빠지지도 않고 편한 편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귓구멍에 맞출 수 있는 이어팁 4개나 주고 폼팁까지 준다 총 5개의 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값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체 앱을 통해서 모든 기능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추가 기능이 굉장히 많다 또한 퀄리티뿐만 아니라 감성 역시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추천하는 제품 벵앤올룸슨 베어플레이 X 였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 없는 운동할 때 가장 착용하기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IT 리뷰 영상이었고요 구매에 혹시 망설이셨던 분들 좀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이런 좋은 장비 통해서 운동하실 때 편히 들으시고 지금까지 고독한 캐치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